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김기철 선생입니다. N수생을 위한 연간 커리큘럼이에요. 물론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커리큘럼도 아마 12월 초쯤에 올라오긴 하겠지만 불수능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마음속에 망했다고 생각한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좀 다른 점을 말씀드리면 일단 공통점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반적인 고3 커리큘럼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요. 만약에요. 공부를 나 진짜 하기로 결심을 했다. 그러면 11월 말, 12월 초까지만 쉬시길 바라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많은 N수생들이 보통 2월 중순에 공부를 시작하거든요. 그때가 딱 재수 정규반이 개강할 때에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알죠? 고3 학생들 12월 말부터 공부 들어갑니다. 아마 N수생들 아실 거예요. 1월 달에는 자기도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거의 두 달 가까이의 격차가 나는데 물론 N수생들이 1년을 더 공부한 건 맞지만 두 달이면 거의 리셋됩니다. 머리가. 그래서 가능하면 12월 초, 중순에. 만약에 결정을 했다면 지금 듣는 학생들은 그래서 듣는 학생일 테니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강좌를 구체적으로 내용은 전부 다 각각 개별 강의의 오리엔테이션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건 그때 참고하시고요. 전체 틀을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기초 다지가 있는데 이거 우습게 보시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저희 수학생 중에서 현장 학생이었는데 고3 때 계속 5등급? 진짜 잘 나올 때 4등급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한테 상담을 하는데 선생님 저 수업 사실 너무 따라하기 힘듭니다. 당연하죠. 5등급 학생이 따라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했어요. 야, 수학의 말이다. 너 고1, 고2 수학 문제도 못 푸는데 수능 수학 풀 수 있니? 29번, 30번? 학생도 알죠? 아니요. 그럼 영어 고1, 고2 기출 문제에 있는 것도 해석 제대로 못하고 문제 못 푸는데 수능 문제 풀 수 있니? 이때 답이 오죠. 그때 제가 그 학생한테 시킨 게 너 무조건 4월까지 고1, 고2 공부 끝내야 돼. 그래야지 따라간다. 궁금하시죠? 그 아이 수능에 일 나왔습니다. 자, 뭐냐면 지금 기초 다지기라고 쓰이는 건요. 그래서 고1, 고2 기출 문제에 나온 문장과 문제예요. 자, 첫 번째 해석 강좌는 노 베이스를 위한 문 & 문 그러니까 공식 명칭은 노 베이스를 위한 문법 & 문장 해석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품사부터 시작합니다. 진짜로. 야, 이거 품산 이거야.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시죠? 품사를 각각 8개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실전에서 정말 어떻게 써먹는지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1강을 품사부터 시작을 합니다. 심조 동명사, 현재분사, 구분하시오. 사실 중학교형이기도 하죠, 그거는. 근데 고2 기출 문제까지 문장으로 구성돼 있고요. 우리 노 베이스를 위한 문법 & 문장의 핵심의 원리의 학습 포인트 핵심은요. 의미 단위별로 읽기예요. 그러니까 많이 들어보셨죠? 끊어 읽기, 묶어 읽기 들어본 적 있죠? 문장, 문장을 단어만 안다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의미 단위별로 읽어야지 글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거를 노 베이스를 위한 문법 & 문장 해석의 원리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N수 해석 독해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의미 단위별로, 물론 문장 해석의 원리도요. 의미 단위별로 하는 걸 시작을 해요. 물론 얘는 폼사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얘는 중학교 전 과정과 고1, 고2 기출문제까지고요. 얘는 문장은 고3 문장으로만 되어 있는데 의미 단위별, 특히 다 후치수식부터 시작을 해요. 만학생들이 우리 말에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구조가 없다 보니까 어려워하거든요. 정말 포인트는 가로 여는 거는 잘 될 합니다. 학생들이 문제가 가로 닫는 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닫는 게 꾸며 들어간다 이 구조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노 베이스를 위한 문 & 문보다 훨씬 윗단계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돼야지 가능합니다. 근데 뭐냐? 그럼 끊어 읽고 묶어 읽으면 무슨 말인지 알아듣나요? 아니요. 세 줄, 네 줄, 다 줄 문장이 길어지면 만학생들의 공통점 단어만 기억나고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한 줄로 시작합니다. 첫 문장은 무조건 50분 있다가 6줄짜리 문장을 하게 될 겁니다. 문장이 점점점 길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패턴을 배웠어요? 점점 길게 해석하는 방식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문장 해석의 원리, 이거는 수능을 위한 필수 강의고요. 자, 그 다음 T339라고 붙었는데 하나는 키고프고 하나는 일반 버전이죠. T339가 뭐냐면 6, 9 수능의 3개년 T, 테스트, 기출입니다. 3, 3개년 3줄 이상의 모든 문장이에요. 제일 짧은 게 3줄입니다. 그러니까 문장 해석에 올리는 한 줄부터 시작해서 3, 4, 5줄 이렇게 넘어갔는데 얘는 제일 짧은 게 3줄이에요. 가장 긴 건 8줄짜리 문장이에요. 3년 동안 나온 문제 중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끊어 읽고 묶어 읽고 문장 길게 읽었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요. 3줄, 6줄, 8줄 넘어가면요. 정말 단어만 기억나거든요. 강약을 주면서 읽어야 돼요. 뭐냐면 뼈대와 수식어구를 구분해야 돼요. 문장이 길어지는 건 수식어구 때문에 길어지는 거거든요. 줄거리를 놓치지 않아야 뭔 말인지 파악이 되는데 가로 열고 닫으면 어? 뭐가 뼈대고 뭐가 수식어구인지 구분하지 않고 그냥 똑같은 에너지를 동원하는 거야 읽고 나서 뭔 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고난도 구문 독해예요. 근데 어떻게 공부하기를 추하느냐 선생님 저 진짜로 영어 저 고3 때도 솔직히 안 했고요. 망했고요. 저 진짜 저 어쩌면 저 5인데요. 이렇게 공부하기를 원해요. 5등급이에요. 노 베이스를 위한 문행문부터 시작하세요. 이거 끝나자마자 곧바로 문장 해석의 원리를 해야 됩니다. 우습게 보지 마세요. 킥오프라고 들어간 건 고1, 고2 기출문제고요. 얘는 고3 기출문제 3개월이거든요. 고1, 고2 세 줄 넘어가는 문장 우습게 보면 큰일 납니다. 얘보다 어렵습니다. 고2 건요. 진짜 환상적이에요. 뭐야. 이게 고2 게 맞아? 왜 이렇게 해석이 안 되지? 근데 다시요. 고1, 고2 기출문제 문장 대성 못하면서 수능 공부 못합니다. 그래서 5등급이에요. 이렇게 공부하기를 원해요. 노 베이스 문행문 문장 해석의 원리 고1, 고2 기출문제 중에 세 줄 이상의 모든 문장인 T3, 3, 9 그리고 T3, 3, 9까지 먼저 꼭 해석을 다져놔야 됩니다. 언제까지? 제가 추천하는 거는 가능하면 6평전까지 아무리 늦어도 여름방학이에요. 정말로. 근데 여름방학은 너무 무섭고요. 1등급이 목표세요? 그럼 6평전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문제풀이 강의입니다. 킥오프라고 들어가 있는 거는 고1, 고2 기출문제고요. 일반 버전은 고3 기출문제입니다. 자, 문제접근의 원리 다 5개년 기출문제인데요. 문제접근의 원리가 뭐냐면 이거예요. 그럼 단어를 안다고 문장 해석이 되면 답이 나올까? 아니죠. 학생들이 가장 흔히 겪는 게 뭐지? 하나의 문장, 문장, 문장이 해석되는 경우는 있다. 근데 어떤 경우가 있죠? 전체가 기억 안 나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지? 뭐냐면 문제풀 때 중요한 건요. 딱 두 개입니다. 뼈대예요. 줄거리입니다. 줄거리만 놓치지 않아도 뭘 말하는지는 알아요. 우리 수업이 제일 중요한 게 문제접근의 원리에서 문제풀이 리딩의 스킬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가르쳐요. 또 애들 또 오해할까 봐. 가르칩니다. 근데 그게 포인트가 아니고요. 줄거리 잡는 방법이에요. 아, 잡 정보 제거해봐. 글 전체가 무조건 보여.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국어 문제 풀 때 혹시 키워드 잡으면서 읽죠? 혹시 국어 문제 이렇게 풀어요? 국어를 끊어 읽고 묶어 읽고 푸니? 이거 망하려고 작정한 거지. 근데 영어는 왜 이렇게 풀어? 그러니까 문제를 못 푸는 거야. 그러니까 한 문장에선 가능하거든? 전체 글이 튕겨나가는 거예요. 영어에서도요. 키워드가 있죠? 국어보다 훨씬 쉽습니다. 궁금하시죠? 1강 들어보세요. 아, 1강은 무조건 무료강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 잡으면서 줄거리 잡는 것부터 시작한 다음에 주제문 찾는 방법을 해요. 선생님들이 그 얘기하죠. 질문 안에 근거 있다. 우리 수업의 특징은요. 제가 근거를 찾아주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 수업하고 나서 여러분이 채화를 할 수 있게 시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찾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문제 접근의 원리 키고 푸는요. 준 킬러까지만 있어요. 그러니까 대입학, 무관문, 어휘 그 다음에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준 킬러 문제는 장문독해 40을 40이 밑줄임이 파악이에요. 여기서 구강인데요. 구강 내내 하는 거 이겁니다. 줄거리 잡기. 그러니까 키워드 잡기야. 주제문 찾기. 그 다음에 근거로 오답 지우기 연습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오답 제거의 딱 제목 있죠. 빈순삽. 고1, 고2 기출문제 중에 킬러죠. 당연히 빈순삽은. 자, 여기서 이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5등급 정도 돼요. 4등급, 5등급. 5등급. 이렇게 먼저 공부한 다음에 문제 접근의 원리 킥오프. 오답 적의 원리 킥오프. 문제 접근의 원리. 오답 적의 원리로 공부하실 원이에요. 그 다음 이건 아주 나중 얘기니까. 자, 파이널. 그 다음에 중킬러프 모의사도 나중에 파이널 파트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EBS 수업도 있다는 건 참고하시면 될 거고. 그럼 이제 학생이 이래요. 한 3등급이에요. 선생님 그럼 저 뭐부터 들어야 돼요? 간단합니다. 3등급 대응 학생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노베이스는 안 하셔도 돼요. 정말로. 왜냐하면 선생님 저 솔직히 풍사 잘 모르는데요. 어차피 이때 언급은 해줘요. 그래서 문장의 원리부터 시작한 다음에 3등급이라고요.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공부하길 원합니다. 문제 접근의 원리 킥오프 빼셔도 됩니다. 정말로 고1, 고2의 빈순삽을 먼저 하신 다음에 문제 접근의 원리 고3 버전 들어가면 돼요. 이렇게 공부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무조건 해석 강좌는 6월 전에 끝나셔야 돼요. 그래야 안정적으로 이제 내가 실전에서 줄거리 잡아가면서 문제 푸는 연습을 하거든요. 물어본 거에 대한 대답을 하는 준비. 문제 풀이할 때 중요한 건 물어본 거만 대답한다요. 그럼 이제 학생이 이겁니다. 선생님 저 2등급인데요. 어떻게 하죠? 2등급이에요. 이렇게 하시길 원합니다. 이거는 공통이에요. 선생님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왜 모든 등급 다 들으라고 하세요? 수능 전체 범위에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 전체 플러스 관계대명사부터 예를 들면 분사구문 해석하는 방법 후치수식 잡는 방법 도치구문 보자마자 알 수 있는 방법 모든 수능 범위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건 공통 범위예요. 그래서 2등급인데 1등급 나오고 싶어요. 그래도 해석 먼저 잡으셔야 돼요. 제대로 해석할 줄 알면 문제 풀이가 쉬워지거든요. 그리고 2등급이에요. 2단계 필요 없죠. 이렇게 넘어가면 되죠. 문제 접근의 원리 빈순삽 오답적의 원리 가면 됩니다. 각각의 내용은 선생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고 몇 강이에요? 그냥 클릭하시면 다 나와요. 모든 거 OT에 다 찍혀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업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 지금 이걸 보고 계시면 보나마나 N수생인 거고 N수생 중에서도 그래 나 좀 일찍 준비하자. 나 두 달 버리진 않겠다. 머리 리셋되면 다시 고3이랑 똑같이 공부하는 거니까 이런 마인드가 아닌 학생들이 보고 있을 테니까 12월 달에는 에너지를 발산을 해서 미친 듯이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기 해석 공부는 잡으시라는 얘기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정말로 내년에는 이 퀘스트가 아니라 뭐예요? 대학 합격증을 받는 그 정도의 공부량이 되시기 성적이 되시기를 제가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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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